안녕하세요 소재양 아침 식사했어요? 아니요 사과 준거에요? 이거 왜 찍지? 소재양 아침 식사했어요? 아니요 사과 준거에요? 이거 하나 먹어봐요 예쁘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청순이가 과당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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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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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보라 씨를 밀어냐면요 여러분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씨 시스타가 음악이 사과 옳게 와! 역시 이거 조준 씨의 힘을 보여주네. 또 축하할 일이었어요. 또 축하할 일이었습니다. 드디어 수지 양의 영화 230만원 더 수급. 와 대박. 다들 왜 이래? 근데 제 자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오프링부터 어색해가지고. 다 틀렸어. 그리고 또 있어. 축하할 일 또 있습니다. 표현량 미모가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습니다. 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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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미. 이거는 뭐예요? 잘 씻고. 망원 하나 나와요 지금. 예쁘다 예쁘다 체면을 걸어야 되는 거. 예쁘다 예쁘다 체면.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비공주. 예비야. 내일 매일 또 축하할 일 맞네요. 지현내기 얻기. 아니 진짜요. 진짜로? 지영이의. 정말 아름다운 몸매가. 화자입니다. 너무 잘 몰랐어요. 팬타임. 진짜예요? 진짜예요 못봤어요? 지영 뭐. 귀여운 외모에서 이럴수가. 막 이러면서. 아니 봤어. 진짜요? 정말요? 보여줘. 고마워. 아이고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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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영아 그쪽은 아니야. 이비온은. 아 뭐야.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수 싶은데. 이게 청천도의 봄이잖아요. 봄하면 이 여인의 마음이 있으니까. 아 약간 좀 킹숭숭이예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봄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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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 삐 아니죠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여러분. 정말 최고의 킹카 봄들. 어? 옆 동네 정말. 킹카 봄들. 아 나 킹카 봄들. 아 신났다. 아 신났다. 오셨다 이 동들이 exploited. 오셨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조심합니다. 와우! 와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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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!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넷 você! 까 104Con! 예전! 예전! 사랑해요 신ğiminuit. 샤웅 necess là! gentlemen ATTAC! 펜 치워요 펜 잠깐만요 저 사생펜 사생펜 나와요 그거는 작가님들 역할이에요 작가님 역할이에요 우리 슈나 오빠들이 드디어 청춘불에 찾아왔습니다